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어땠어요? 네, 지금 저희가 노래하는 곡은 티틀 선배님의 내 남자친구인이었는데요.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한 곡이 티틀 선배님의 곡을 리메이크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요. 저희가 바로 이번에 나온 싱글 앨범 I My Remind 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아직 안 나와요? 네, 괜찮아요. 저희가 I My Remind 어떤 곡이냐면요. 저희가 약간 청순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전자곡, 저희들의 셀럽의 모습들을 보여준 곡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약간 바뀐 타이틀곡도 많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I My Remind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대인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부터? 한국인부터 할까요? 네! 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인 댄서를 담당하고 있는 오사카의 송 하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리원에서 큐티, 섹시, 맞고 있는 로나입니다! 저는 택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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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아이리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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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버컬을 맡고 있는 러브리한 러브리 디리카입니다! 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원에서 핑크톨끼 공주 아라입니다! 택! 마늘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원에서 메인보컬과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원에서 메일 래퍼 담당하고 있는 시크릿 막내 엘바입니다! 저희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보내주세요! 그러면 투비오 저희의 신곡 아이마이니마이 보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약간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 처음이에요! 오늘 아이마이니마이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신나요! 여러분 응원 잘 해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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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요! 그러면 아이마이니마이 들고 드릴까요? 네! 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이마이니마이니 아이마이니마이니 아많이니마이니 잘해 아이마이니마이니 태양현입니다 마크 쪼그만 쓰러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